아이씨 체버가 이때 안판도 켜고 지날 레거시들은 점수를 아야 안주네 레거시들 지매를 이때로 쳐놀고 야! 나 어시메트립 깼다고 이 시발 새끼야! 우리가 감동적인데 뭐 인싸 나 듣고 좀 도와왔음 너 어시메트립 하면서 존나 박췄었잖아 그 길을 안알려줘 나 잔다 먹어줘 빡 크림슨 크로드 크림슨 크로드가 33이라 8호에 대 66 어? 그렇게 빨리? 오케이.